오늘 또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인데요 우리가 앙산화 11월 30일날 경매 경매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패나 역시나 대패 다 했고 아 이런거 우드 설렘 만들려면 장관 아닙니다 이런거는 상당히 이뻐요 이것도 경매 내놓을 겁니다 경매 내놓고 그고 2,600 이네요 한장씩 다 까라 한장씩 다 까라 여기도 이렇게 우드 설렘 다 하고 앙산합니다 11월 30일날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경매 합니다 경매하고 그리고 제가 11월 20일 강주 김대중 컨벤션 우리가 역시나 원자재 경매 했습니다 우리가 광주는 10시부터 12시 경매 하고 또 전시 먹을 겁니다 전시 먹고 이거 다 경매 하려고 지금 경매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2월 20일날은 역시나 경매 하고 우리 대학목재 유튜브 구독자 우리 운영자 분들 해서 2000년도 앞으로 계획을 한번 우리 토론 자리를 가져보겠습니다 보시고 직접 방산화 경매에 보시면 됩니다 준비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공방 하시는 분이나 취미 하시는 분들은 쉽게 만질 수 있게 우리가 대표까지 다 했습니다 대학목재였습니다 항상 대학목재 유튜브 구독 꼭 부탁합니다